제 꿈을 이룬 거잖아요. 그 점에서도 참 감사드리고 너무 기쁘고 정말 좋은 동생들, 멤버들 만나게 해주셔서 기쁩니다. 그 점에서 참 감사드립니다. 지금 보이시한 이미지를 열심히 밀고 있어서 좀 카리스마입니다. 이런 거요? 아, 어떡해. 갈게요. 어, 그런가? 아이고, 아이고, 이렇게 모자들 모시고. 좀 혼자 20대다 보니 귀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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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 매력이에요. 좀... 아니, 좀 톤이 붉고 낮아요. 여자분들에 비해서. 네. 네. 어렸을 때는 좀... 초등학교 때 막 동요 같은 거 부르잖아요. 근데... 막... 막... 막 선생님들이 저보고 동요는 부르지 말라고 막... 너무 안 어울려서... 나름 어린 마음에 상처받기도 했었는데... 네. 그래도... 지금은 제 목소리가 너무 개성있어서... 너무 좋아요. 정확하게 그런 expanded 무ao 상처받 humanities. 이번엔 고등학교의 전문에서 절반 접 freakingillion 한단年前 해주어요. 네 iphone 牧 hulture 이동약 이어서... 살짝 앉아 드린다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집에서 왜.. 거울 보고 잡지를 보고 해서 일단 앉혀가 그러면.. 아니에요.. 혼자 잘 놀아요.